파주씨가 지난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민간 제한을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김동규 자유한국당 파주울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파주씨가 미군 반환공여지 네 곳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이 중 두 곳이 투자를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고요? 이 미군 기지가 반환되는 것에 대한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라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2009년부터 파주씨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법제처가 2012년에나 유권 해석을 해줘서 탄력을 받았는데 그게 2019년, 작년 7월에 공여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해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4개의 기지가 있는데 2개의 기지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교통이 좀 가까운 데에 있다 보니까 그 기지가 캠프 에드워드하고 캠프 스탠튼인데 거기는 이제 민간 기업이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난항의 이유. 민간 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따져봤을 것이고 또 지역의 여론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이 앞으로 진행된다면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미군부대 공여지 같은 경우는 2007년 4월에 이제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개발 상태로 있었는데 파주시가 민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4곳에 원래는 6곳이 있습니다. 파주에. 그런데 이제 4곳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불구하고 2개만 접수가 된 상태인데 한 곳은 이제 공동주택으로 하나가 선정이 됐고 그것이 이제 원롱에 있는 에드워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탄에 소재된 스탠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로 이제 민간이 받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미군부대 공유지는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어 왔고 또 문제점으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접근성 부분도 있고 또 이 두 군데가 문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군부대 공유지 같은 경우는 먼저 경기도에서 어렵게 폴리텍 대학을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환경평가만 받고 있는 현실이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학병원이라든가 이 미군부대 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저는 미군부대 공유지가 개발될 수 없는 현실이 많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의정부에 되어 있는 을지병원처럼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공공성을 주장하는 교육연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파주시의 경우에는 실제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10여 년 동안 때마다 땅값은 들썩이긴 했습니다만 현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발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완화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파주는 제가 적경지역 위원장도 하는 당에서 군사보호법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대표적인 수건 사업인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DMZ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을 한계에 아주 많이 부딪히고 또 군부대 시설들이 아직도 이전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앞으로 파주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은 이걸 어떻게 규제를 풀고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특히 DMZ 같은 경우에는 평화, 관광, 특구를 지정을 해서 일부 보존할 건 보존하고 일부 개방을 해서 어떤 안보를 잘 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군부대를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거로 인해서 개발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규제가 풀어주는 것이 대표적인 파주의 수건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